이거 문지르실 거죠, 칫솔로? 이거는 형 스프레이로 뿌리기만 하면 돼요. 아, 그런 거야? 아, 그럼요. 아, 그럼 편한 게 좋지. 찍찍 하고. 군무기에 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박학다시기. 제 입장에서는 이제 곰팡이 제거제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주이고. 박군이랑 우리. 아니,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치약이 낫다. 여기 치약하시고 여기는 곰팡이 제거제로 하시고. 그럼 한 번 가보죠. 오케이. 가봅시다 일단. 치약은 누구 있어? 치약은 누구 있어? 그냥. 생생정보 대 군생정보. 아하. 그런데 이거를 대결한다는 거 자체가 나는 게 너무 좀 어이없는데? 그런데 이거. 그런데 우리는. 아유, 편하게 하자. 이거 형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야, 이렇게 심각한데 이상한데. 자국이 좀 볼 것 같은데? 아유, 이거 형. 어우, 냄새 확 난다. 아유, 냄새가 확 나. 이거 선두 곰팡이가 지금. 선두 곰팡이가 지금. 여기 어디 무슨 습기가 계속 생긴다는 얘기인데. 계속 단독주택이나 다 가버리면 저렇게 생겨요.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착 뿌리고. 착 뿌리고. 여기다 키친타월을 착착착 붙여놓고 덮으면 많이 들었긴 한데. 이거 색깔 자체가 다르잖아. 더욱 뿌리는 것도 힘들어. 이거 나오는 게 편하잖아요. 이걸 키친타월을 붙일게요. 굵어내야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여기다 키친타월. 그래서 여기다가. 뿌리기만 해도 없어지나? 지금 발로 잡고 하면 될까? 진짜 잡겠습니다. 쫙 짤까요, 그냥. 그래, 짜자, 짜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면 될까? 맛있습니다, 이게. 어머, 색깔이 나오네. 와. 야, 이게 치약 냄새가 이게 뭔가 이게. 그러니까 정화되는 느낌. 오, 하자마자 색깔 지워주는 것 같아. 아, 지워지네. 형님, 치약 지원해 주십시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백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런 거도 다 하얘지고 있어요, 형님. 미백은 이거 곰팡이 제거하면 알아서 없어져. 저쪽 얘기 듣지 마. 우리는 약간 뭔가 전문가들 손길인데. 이 정도면 거의 업체에서 나오는 수준. 그렇죠, 그렇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찾아봐.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해, 형님. 자, 다리를 모아서. 아,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잡아주고. 잡아주고. 조금 더 해서. 응. 이렇게 하면서. 꼽꼽꼽. 올라오고. 형님, 지워. 지워. 아, 지워. 아, 지워. 하면서 운동하는 거지, 형님. 군대행사. 형상이나, 형님. 올라왔다가. 형님, 저 뒤로 어떻게 후방. 후방 경계, 후방 경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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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